수출입은행이 채권단의 자금 지원 거부로 경영난을 걷고 있는 성동조선에 대해 단독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수출입은행은 지난 26일 여신협의회를 열고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, 오늘 긴급자금 900억 원이 성동조선에 전달됐습니다. 수출입은행의 단독 지원 결정에 대해 다른 채권단인 무역봉원공사는 반대했지만, 농협과 신한은행, 하나은행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수출입은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